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흠예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이 회사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이런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죠. 이직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럴 때마다 저마다 이직을 할 때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걸 가장 우선순위로 꼽나요? 저는 일단 회사 네임밸류와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IT업계 직군 재직 중인 개발자들은 이직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연봉보다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몸값 높아진 IT업계 개발자들이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꼽는 요소는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연봉을 누른 이직의 중요 요소 1위는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한 커리어 관련 스타트업 회사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 10명 중 5명은 바로 이런 업무 환경을 택했는데요. 2위인 연봉보다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는 능력이 있는 상사와 동료 등 함께 시너지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핵심으로 꼽은 이들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스스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같이 일하는 조직의 상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흔히 최악의 상사를 멍구로 분류하기도 하죠. 멍청하고 부지런함에 줄인 말인데요. 잘못된 일만 시키고 고생은 고생도로 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하면서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반대로 똑똑한 상사는 똑개로 불리죠.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인데요. 전체판을 잘 읽고 일을 잘 시키면서도 직원에게 적당히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함께 일하는 동료 역시 중요하고요. 이렇게 일을 서로 잘하다 보면 결과도 성장도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이런 상사와 동료 이외에도 개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환경에는 어떤 게 포함됐나요? 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시니어 개발자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기업 성장을 위해 개발자가 풀어나갈 과제가 많은지 개발 역량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펼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마련돼 있는지도 여기에 해당했는데요. 사실상 개발자 연봉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 연봉보다는 개내 성장 가능성과 기업의 비전을 더 고려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일하면서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는 연봉보다 이렇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직군도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이직할 때 중요한 것은 2위는 연봉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의 몸값이 높은 건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일하는데 연료가 되어줄 연봉의 중요성 놓칠 수 없겠죠. 3위는 월화벨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자들이 이직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신입 개발자들은 가장 필요한 도움의 유형으로 직무 관련 학습과 자기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선배 개발자의 새로운 시각과 조언, 동료 개발자와의 커뮤니티를 꼽았습니다. 역시나 앞서 함께 일할 사람의 중시하는 부분과 괴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따져보면 일이 힘든 건 어느 정도 견디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만 사람이 힘든 건 정말 버티기 힘들어서 떠난다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한 취업기관 여론조사를 보면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큰 이유로 상사와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숙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상사, 어떤 동료인가요? 서로가 배움을 주고받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려면 어느 한쪽의 노력만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지금까지 하키워드 합리해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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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